가서 택배, 우체국 택배도 싸더라고요. 보내드릴 테니까 카피 돈 들지 말고 이 책 참 영국 친구 때문에 돈 들었지만 보람 있는 걸 느낍니다. 선물하기 너무 좋아서 다음에 제가 아나운서 하나 할게 선심스러운 혹시 책마에 오시면 가실 데가 없는 성격사님들은 미리 연락해서 제가 지금 센터를 없이 하고 방을 두게 낙원회를 위해서 백인길 장로고 하던 호산나 개뚜룸 하는 한쪽 방에 침대가 세 개 있습니다. 부부 오시면 부부 침대가 세 개 있으니까 세 개 있고 또 다섯 분 오셔도 내가 살던 방은 싱글 룸인데 따불 침대가 있으니까 부부 같이 오시면 12층에 그랜대로 깨끗합니다. 호텔비 주고 가야 될 바에는 저 방에 오시면 내가 호텔비 안 받을 테니까 나는 하늘나라 지금 내가 늙은이로 그저 집도 절대 없습니다. 자 오늘 웃을 이야기인데 옛날에 한국에서 툭하면 그 집도 절대 없다. 집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조이 없다는 말은 그건 무엇이 어떻게 조이 없으면 해결되노 한국에서는 그걸 내가 몰랐어 절하고는 거리가 무니깐 산에 있으니까 간부디아에서 우리 둘둥둥 동네에 절이 커서 딱 가보고 하하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가랑벽이들 학교가 못 가는 친구들 절에 가니까 일하고 아침 불공들인데 같이 참석하면 절아주고 먹여주고 다 하니깐 아 이러니깐 이 나라 불교는 우상은 망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교지만은 망하지않고 천년을 지금 저 저 캄부디아는 무려 1800년 1900년대도 지속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책만 보시면 미리 열다 주시면 늘 언제든지 와도 되기 때문에 이불 침대도 많이 있고 옆방에 단독 화장실도 있고 목욕통은 없지만 그야만 샤워품도 뜨거운 물 잘 나옵니다 대신에 상영 같이 오시면 같이 부엌도 있는데 정심하면 내 정심 할 수는 없으니깐 대신 나를 밥 배준들을 한 사람 더 보태면 되고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시 10분까지만 알아봐서 오늘 이 제 9장이 아까 말한 한국 성지로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정답니다 자 먼저 감사한 것은 제가 19세 그 다음 그 이전에 19세기 보금주의 선교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우리나라 여러분들 19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는 건대적인 학교 병원 교육기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 성교 구역인데 한 오래전에 호주 장로교 성교사님들이 부산에 와서 경상남도에 와가지고 그 사전 찍은 거 아이들도 빨가벗은 딸아이들도 벌거벗은 사진을 갖다가 그 서양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아들은 무슨 말인지 꼬마들은 일부러 고추 자랑한다고 옷을 벗기고 자랑하잖아 그게 서양에서는 완전히 야만 아닙니까 미국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손자 귀엽다고 길거리에서 막 고추를 만진 거라 경찰이 체포됐잖아 그 정도로 인도부터 인도의 원량 케리가 인도에서 썼은 체포면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화장을 하고 사투리 아시죠 화장을 하고 그게 얼마 전까지부터 인도에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화장했어요 이런 야만이가 되어있습니까 원량 케리가 그걸 보고 지급을 한 거죠 어떻게 일속했느냐 그래서 영국 정부가 사투리 사투리 하는 것을 폐지하려고 법적으로는 폐지했지만 엄청나게 동양은 야완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가 아시아에서 뿌리를 내리냐 중국부터 전북 왕들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때려 부술 수 있는 가장 약초가 빠른 것은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국가가 공산주의의 서식처가 되는 것 공산주의 원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공주의 사상에 발전한 블랑스입니다 블랑스가 공산주의의 원조입니다 카르마스가 1840 몇 년도에 공산주의 책을 연구하면서 일부러 블랑스에 갔습니다 공산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50 몇 년도에 카피탈리즘 자본문의 책을 썼습니다 왜 그런 블랑스가 천주교 국가인데 그러느냐 천주교 국가 이게 심각한 잘못을 2000년의 기독도 구라파를 당친 것이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개몽주의가 나온 것도 로마 천주교회가 완전히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고 개색교를 박해하고 관용하지 않은 종교전쟁 우리 개색교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천주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개몽주의가 나올 정도로 이 로마 천주교회가 이 권위주의 정치 종교와 정치가 똑같이 가면서 거기에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나올 정도로 블랑스가 루이 26세가 타락한 거 아시죠 결국 부패하는 나라 독재하는 나라 거기에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쉬운 동네였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는 보수적인 교수님이 쓴 글을 누가 대신해도 동성이 보내는데 우리나라 임금들도 고의적으로 도로 안 닦았대요 백성을 위한 정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0년대 제가 phd 논문 쓸 때 일부러 그 책을 읽어봤어요 김경일씨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전 공자가 망친 겁니다 그러니깐 성중반에서 나중에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이고 참 안심하게 저는 실용주의 기독교 실용주의자입니다 기독교가 왜 미리 하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 승교하세요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은 막스베브의 책대로 개신교회가 발전한 루트와 갈빈의 개신교회가 발전한 나라가 지금 서구를 지배하고 앵글러 섹션 바로 미국의 체험입니다 그 야만족입니다 영국은 앵글러 섹션과 바이킹의 두 종족이 합해져 있는데 아주 야만입니다 그러나 그 야만족들이 보금을 제일 모금주의적 기독교를 받은 것은 겔만족보다 프랑스족도 아닙니다 영국의 앵글러 섹션 스카트렌더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장도주를 받아가지고 여기 여기 침대교 간대교 원조는 루트교회를 제외한 우리 개신교회 원조는 존 갈빈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종교개혁으로만 영향받은 루트교를 독일을 제외하고는 역시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위스 지금도 스위스가 인구 500만원 중립국가지만 탈탈한 나라잖아요 그 스위스 요한 칼빈이 완전히 스위스 시를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도시로서 정치를 했잖아요 몇 년 동안 너무 과적해서 쫓겨났다 다시금 그러나 그 스위스의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좋은 시기에 스위스 제일 좋은 시기에 뭐예요? 로렉스? 없어요 난 로렉스도 천만원 베트남 큰 우리 포스코 백화점 같지만 노력서씩 가라는데 이거 얼마? 하니깐 2천만원 건 따던 거 4천만원 하나 딱 전시하고 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고 내가 사치품으로 봤는데 지금 내 눈이 좋고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제네바를 내가 연구하고 보고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블랑스의 유분호 신자들이 장보다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시계공 보석공 네? 특별히 그 시계공 보석공 기타 이런 보석공들이 또 뭐여 장인들이 기술자들이 유분호 칼빈의 계신표를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주교가 엄청나게 유분호 전쟁 수만명을 죽였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남미로 가야나로 남하연방 가시면 포도밭 그 전부 다 유분호들이 도망가서 포도밭 엄청납니다 제네바로 가가지고는 시계공들이 특별히 제네바를 가가지고 칼빈이 이거 정치신부를 가질 때에 이제 저게 금식에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들을 가는데 그 보석상을 막 만드는 거에요 사치품으로 만드는데 칼빈이 사치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신앙전서상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보석공들을 갖다가 세계를 만들 때에 최고중앙 보석으로 시계를 만들도록 하자 그러니까 시계와 보석공들을 합친 거에요 왜 사치품을 못 만들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서위스가 이 보석공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유분한 시계를 만드는데 일제 전자시계가 나와도 서위스 시계는 지금 꾸준히 살아있습니다 다시금 그 노랜산을 만드는데 일 년 걸린다 일 년 기술자들이 아하 그러니깐 그 기술자들이 삼천만 원해도 그건 비싼 거 아니죠 아하 일리가 있구나 그러니깐 그 만진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서위스 네 개 나라 공룡을 하면서 아주 힘이 있는 나라가 되셨잖아요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고 호주로 건너가고 카나다로 건너가고 남하였밤으로 그러니깐 영국이 19세기 메리 왕 그 할머니는 별로 인물도 그렇고 좀 갯자지만 몇 십 년 동안 영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깐 영국에 붕공이 일어날 때에 영국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러니깐 지금도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브리타니카 19세기 20세기 21세기는 아직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배하는데 그 배경은 역시 이반지리칼 크리찬이 성공한 나라 그래서 지금 와스프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션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스바언니 와스프 W-A-S-P-R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와이트 앵글로 와이트 앵글로 와이트 앵글로 와이트 앵글로 와이트 앵글로 2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항 Ass 박스 자포니카 일본의 평화 시대가 없다 하고 큰소리 쳤는데 일본은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울어져야 되죠. 우산 나라는 망한다고 한 그 성경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뒤를 날아가는 90년 후반 2000년 초반에는 제가 스스로 우리 그 다음에 박스 코리아나다. 한국이다. White Anglo-Sexual Protestant WASP 에서 WASP가 된 겁니다. 지금 WASP 시대입니다. 약해지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로 지금 박스 코리아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스 코리아나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 프로테스 기독교가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부터 우파와 자파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고 박스 코리아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우리 정부가 큰 걸 했지만은 영향력 있는 기독교 학교 신학교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 성교가 세운 영향력 있는 기독교 대학 신학교는 성교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장무교 신학교가 유일하게 16개 모든 장무교가 연합했지만은 그게 또 혼자도 다운로우는 성교사가 많아요. 장무교는 비교적 연합이 유일하게 캄보디아가 돼서 지금 강당시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건물 제일 좋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물을 안 보여줍니다. 나 건물을 보여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교회들이 행사하면 전부 거기에 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가 실교수진도 전부 캄보디아를 잘하는 THM 이상 성교사들 현지에는 MTB도 우수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 도서가 되어져가지고 왜 영적으로 하기로 봐서는 강장실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제 왜 국제화를 하자 참 우리 한국 성교사끼리 하니까 한국 성교사끼리 매달 GMS부터 갈라져가지고 에이 너희 신학교 잘해봐라 하고 조그만한 현지인들이 세운 신학교를 보내지 않고 보내더라고 이거 참 이거 이거 어째 이렇게 되노 그러니까 우리끼리에서 한국 성교사가 한국 성교사의 적입니다. 성교의 적입니다. 이래가지고 어째겠노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으로 가서 한 첫째가 국제화 인터내셔널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내셔널리제이션 과감하게 조수진 한국 성교사만 하지 말고 바람 안 되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서양 성교사들이 훨씬 캄보디아어 잘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젠드라는 성교사님 참 훌륭해요. 마누라가 캄보디아 여자가 왜? 미국 복을 받아야 돼요. 75년 캄보디아 필링필드 때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에서 젠드박사는 총각으로 캄보디아 교인들을 통해 자기 동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훌륭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영어 못지않게 자랑해서 딱 조수님 해달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가르치는게 중요하니까 국제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합동체회에서 싸웠던 친구들이 김항천이 김항천이 하고 그 둘이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파가 있더라고 그리고 다 성격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삼십 몇 명이 안성 불과 2년 동안 내가 120명이 되어버린 거라. 우리 감장신이 좋지만 아직도 학문적으로 밖에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에이티엠도 가입하려니깐 선교사로 에이티엠은 현지화 물러주는걸 전제로 하고 현지인이 반이상 교수진이 되야되고 이사장은 한국사람이 되지만 결국은 물러주는게 되니까 그거 너무 빠릅니다. 에이티엠 가입 안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참고로 아세요. 그러면 태국 캄보디아는 종교성에도 대학교가 있습니다. 불교대학 우리 감장신은 종교성에서 나를 보고 학일 주라는 거라 깜짝 놀랐지 내가 처음에 안 믿었어. 다시금 내가 현지인종국을 데려와서 당신이 우리 학교 보고 학일 주라고 하는데 진짜 맞어 맞다고 그래 종교성 이름으로 학일을 줬는데 그 학위 가지고는 간보디아 내에서 괜찮은 대학을 못 갑니다. 학력 인정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거 중요 아닙니다. 일단 그 학력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파운데이션 그 포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포스가 뭐냐 모든 대학에서는 10개의 교양감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양감목 중에 2감목은 학교가 원하는 거 8개는 전부가 원하는 우리 한국 지도 똑같아요. 잘하는 거죠. 교양감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반드시 전임이 있어야 됩니다. 전임이 전부다 자기가 자기 글로 쓴 뭐 어찌됐든지 자기가 쓴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캄보디아는 모든 교수들은 강의안을 반드시 대학에서 종교성 내무부에 제출합니다. 교수가 따로 말하면서 강의안도 체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 개 여덟 최소한 여덟 개라도 현지인 교수가 교양감목 역사 철학 심리학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는 하드는 좋게 해놨는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가 돼가지고 지금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량실 나와도 지금 밖에도 국제적 LTA 이거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아주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장문은 하고 있는데 LTA에 가입하는 것이 최고다. 예 이런 대학 하나 없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초기 성교 간단하게 이제 15분 동안에 그 빨리 빨리 연락합시다. 자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은 좀 더 넘어 내려봐요. 성교지 이슈 그 다음에 독립조회문제 초기 한국조회도 없나요? 초기 한국조회 성교 모델이 자 오케이 여섯 번 자 첫째 우리 한국 초기 성교는 장르교 4개 강르교 2개 교파가 다르지만 정말 연합했습니다. 코리아 이반지리컬 카운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장르교도 강르교도 아닌 복음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의 복음교회를 못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별로 연합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학교는 단일화 못하고 대신에 카미디시스템 장르교 강르교 서로 경쟁적으로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20년 25년 지난 다음에 카미디시스템 뭐냐 합리경부는 기독교 카나다 장르교 평안 남북도 황해교는 북장교 미국 북장노교회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는 북감내교 남감내교 갈라서 해라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북장노교가 제일 많았어요 북장노교회 그 다음에 보람은 남장노교회 이렇게 여섯 개 장노교회가 카미디시스템을 낳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피지아하고 인도 일본에서만 하고 인도에서는 영국 성교가 웨일저 잉글랜드 이렇게 약간 지역 분할을 하고 아프리카는 영국 잉글랜드가 인도는 스카테렌드 장노교가 이렇게 영국도 많은 조파가 있었지만 전 세계를 어느 정도 약간 분할을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양사람들이 우리 동양사람들보다 더 압습해 올 것은 조파를 총을 해서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폐쇄주의를 좀 버리세요 미국이 족바중이라 해서 한국식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놀라운 것은 웨스민스 신학적으로 내가 1년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생을 위해서 마누라들에게는 phd를 줘요 졸업생 마누라 phd 뭔지 아세요? 박사학의 phd가 아니고 푸싱 p husband husband 남편을 into degree 남편을 학위를 받도록 푸싱 해줬다고 해가지고 부인한테는 상징적으로 phd를 주는 것이 일종의 사내입니다 그것도 어느 다른 교팔 교회에 가서 건물에서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졸업식은 베스민스 홀이 좁아가지고 다른 장동교 교회에 가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랜드 없죠 학동치는 목사 세미나 해도 절대 타격파 안 받아줘요 그건 내가 자랑 함께 부시는 여름 목회자 세미나 하면 기장도 부르고 강기들도 부르고 막 불러요 그건 내가 먼저 기를 낳았어요 내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2001년 2월달에 황경진 목사님 이 이 동사장 김성동 목사님 감리교 두 어른을 부르다가 부산서 초교파 세미나를 하니까 그 여파에서는 전 박사가 너무 좀 나간다 하고 안 좋아 그래서 이미 액체를 받게 됐으니까 뭐라든 말든 할만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역시 목회자 세미나는 오픈되어 있는데 합동체가 오픈 안 해 그렇지 참 우리 합동체가 달라지면 좋겠는데 한국교회가 달라지는데 이 큰집이 참 안타까워 미안하지만 이것이 미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성경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는 평양신학교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호주 장로교와 같이 했는데 앵겔스 박사는 구약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독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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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어 마펫 박사 그 다음에 크림밤 3인 네포맥 출신 시니어 성교사들이 앵겔스 당시 phd 이지만 구약 성경은 못 가르쳐 그냥 막 구약 가르치면 분명히 성경 비평주의 d 문서 h 문서 딱 처음부터 잘랐어요 당신은 희부려만 가르쳐 이것이 오늘 한국 장모 교회를 철저한 보험주의로 만든 신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자격은 그때 국민학교 졸업생이 어디인고 학문적으로 보지 않고 뭡니까 영적 자격 어느정도 인격적 자격 이것이 목사의 자격입니다 태국은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신분 사회가 되가지고 여기 태국 cct는 장우들이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도 우리 목사들 지성인들 장우들한테는 완전히 이건 조롱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정무판님한테 그 동네 살면서도 검산제일교회를 모르더라고 검산제일교회 바로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 조 장군님의 조 장군님의 조 마방 여관집하는 그 조씨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게 이 자격이라고는 나중에 장르교 세번 총회장 된 어른인 무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그 동네에 왔어요 그런데 이 조 마방이 그 이자의 무성을 조에다 봤는데 신앙이 워낙 좋고 인기 없고 인정받으니까 부식부식하지만은 국민학교는 못나갔겠죠 그때 살면서 이 자격이가 먼저 장무가 돼요 같이 투표를 했는데 무성하고 주인하고 했는데 무성이 장무가 되고 주인은 안되니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조집사 틀어지면 어쩌노 조지선 믿어서 우리 투표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사람을 세웠습니다 투표는 하나님 뜻을 어느 순간이잖아요 교인들이 박수고 나왔어요 조 장무, 조 집사지 그때는 나중에 장무 됐고 고이뎅의 장무가 됐대요 아들을 신앙신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목사될 마음이 없어 나중에 이 무성을 이자의 장무를 당신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시오 그때 평양신학교는 3개월씩 하고 9개월은 집에 와서 목회를 하시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무성이잖아 그러면 역시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데 어쩐지 아세요 신방하면은 이 조 장모님 주인 조 장모가 그 무성 목사의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깐 교회 안에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영적 신분으로 놀아야 되는데 이 사회적 신분 가지고 교회 안에 투사된 거 이게 뭔가 문화적 중성이 안 된 거에요 이거 cct가 여기 우동판에도 큰 그 저게 뭐야 지금 염신신성 교수가 지금 가 있는 센터 하는 거 그거 보니까 침대교 프라차 아버지가 장모 될 때 재산으로 바쳤더라고 그러니까 프라차는 자기 아버지가 cct에 큰 실력자지만은 그 cct 권위주의 잘못된 거 보고서는 침대교로 우리 액체에 와서 3년간 공부하고 침대교로 지금 교장하다가 우동판에 지금 은퇴를 했는데 또 큰 집을 짓더라고 자꾸 그 집 짓는 걸 나한테 보내주는데 내가 도와줄 힘은 없고 아 참 자 오늘 이거 아세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우리 장모교회는 특별히 더 강력여보라도 리뷰스의 자리분리 그거는 리뷰스가 한가 앤리벤가 루프스 앤더슨에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북장노교 남장노교회 초기에는 일철 사역자 본주직이 없습니다 조회당 일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 과학원 이런 학교를 세우는 데는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은 조회당 세우는 데는 일철 안 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 고신에서 opc가 물러받아가지고 우리 고신은 학생들 석교사들 많이 있었지만은 일철 개인적인 도움받은 거 신학군부에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해보기 시작했었죠